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영어소원 이루고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좀 환영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아주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하는 걸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짜는요. 11월 18일 되겠습니다. November 18일 되겠고요. 네, 오늘의 명언을 하신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대학 농구 감독이에요. 근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명언이 굉장히 재밌어요. 가볼게요 일단. 자,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건 뭡니까? 행위자만 나옵니다. 행위자. 행위자. The key. key. 열쇠. 열쇠. 어떤 열쇠 내지는 해결책 여러가지 되죠. 어쨌든 열쇠. 열쇠는요. 열쇠는요. the key. key는요. is not 아니래요. 존재한 상태가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the will to win. will to win. will 하면 뭡니까? will. will 하면 뭐 가장 많이 쓰니까 조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죠. 이렇게 뭐 뭐 앞으로 할 예정인 그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더 다음에 왔으니까 그 조동사가 아니라 뭐겠어요? 의지. 의지에요. 의지. 근데 어떤 의지? 의지인데 어떤 의지? to win. 이기려고 하는 의지. 의기려고 하는 의지. 근데 얘도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이기려고 하는 의지. 영어로는 의지 먼저 얘기해서. the will. 요런. 앞으로. 시간차 앞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죠? 어쨌든. 보시면 확인하시면서. will to win. 근데 key는요. key가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야.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has that. 그거를 가지고 있어. 그죠? 모두 가지고 있어. 그냥 이기려고 하는 의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그럼 뭘까? 중요한 건 뭘까? 나옵니다. it is the will. 그것은 의지입니다. the will. 의지에요. 근데 어떤 의지? 어떤 의지도 나옵니다. to prepare. 의지는 의지인데 이기려는 의지가 아니라 to prepare. 준비하려는 의지에요. 근데 뭐를 뭐를 뭐를? to win. to prepare. 준비해요. to win. 이길 것을 준비하려는 의지래요. 근데 그게 어떤 거? 어떤 거? that is. 뭐냐면 that is important.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요 문장도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중요한 건 will to win이 아닙니다. 아 이기려는 의지는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the will 의지인데요. 어떤 의지냐면 to prepare. to win. 이기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의지죠. 또 어떤 거? tha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합니다. 요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따라하고 따라온 거에요. 그죠? 그것은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냐면 요런 의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라 따라 온 거죠. 근데 얘를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it that 강조용법이다. 원래 문장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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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 it is 다 없어지는 거고, 원래는 the will to prepare to win is important. 이것이 중요하다. 이 문장인데, 얘를 강조해 주려고 앞에 보내서 it is 가 온 거고, 뒤에 남아 있는 게 that 온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해할 때는 뭐 좌에서 오로 한 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얘도 우리가 같은 맥락이에요. 할 말 던지는 거.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 요런 의지. 그게 뭐 중요한 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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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 그 관점에서 보시면 바로 바로 이해되신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좀 알아두세요. 누가 얘기했느냐. 마비나이트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학농구의 감독인데요. 굉장히 유명. 성깔이 그냥 되게 무서운 분이래요. 근데 2008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무려 900승이나 902승, 902승이나 거두는 전설적인 감독이라고 하신다. 근데 그러니까 감독이고 되게 승부에 강해서 막 그 사람들한테 욕설도 많아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기는 거. 승패. 경기에서 승패는. 중요한 건 그 승패의 키는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기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 중요한 것보다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 The will to prepare to win. 준비하려고 하는. 이기기 위해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독특한 명언이겠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 명언에 대한 해설문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자, we. 행사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동사 나와야죠. 우리는 see. 우리는 봐요. 보면은 또 보는 대상 나와줘도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겠습니까? winners. winners. Winner들을 봅니다. 승리자들을 봐요. 근데 승리자를 보는데 어떤 상황에서? at their winning moments. at 콕 집어서 언제 그들의 winning moments. 승리하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순간들을 봅니다. 자세한 설명을 따라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the chess champions. 체스 챔피언들이나 혹은 skating champions. skating champions.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분들. skating champions. and 그리고 stars. 별 별. 스타들. 어떤 스타들. 어떤 스타들. 어떤 스타들. accepting their awards. 그들의 awards. 상을 accepting.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스타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우승하는 장면들을 보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 winning moments를 보죠.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이것도 우리 늘상하는 거. 영웅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다? 행위자. 던지고. 할 말. 던지고. 자세히 따라온다. 그렇죠? 따라올 때 여러 가지 따라오는 게 아니다. ing. ed. 투 부정사. 관계사. 전치사. 다섯 가지밖에 없다. 근데 보세요. stars. 스타들. 어떤 스타들. 그들의 상을 받는. 그들의 상을 accepting하는 스타들. 우리나라 말로. 그들의 상을 받는 스타. 영어로 뭐. 스타. 던지고. 자세히 따라온다. 여기서 뭘로 따라온 거예요? ing. 약간 ing.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accepting하는 사람이니까 ing 형태로 와가지고 쭉 온 거예요. 할 말 던지고. 할 말 던지고. 자세히 따라온다. 라는 거. 우리나라 말과 어순히 반대. 영어는 기본적으로 뭐다? 할 말 던지고 따라오는 그런 언어다. 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들. 위너들 보죠. 이렇게 상 받고 승리하고 이런 순간들을 보는데 what we don't see. what이 의문문이 아니라 중간에 딱 와서 이렇게 뭐야? 무엇이라고 하면서 덩어리로 보냈죠. 무엇. 어떤 무엇. we don't see. 우리가 못 보는. 우리가 못 보는 그것. 우리가 못 보는 무엇은 그겁니다.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are. 그것의 존재와 상태는. the years. 연도들. 해들. 연도들. 그 수많은 연도들. 어떤 연도들. 본질은. years of preparation. 준비한. 준비한 수많은 연도들. 준비한 수많은 세월들. 우리가 winning moments는 보지만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the years of preparation. 이것은 이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은 그겁니다.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직 마침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the years of preparation이 어떻게 했어요? leading. lead 뭐예요? 이끄는 거죠. 이끌어요. lead 해서 up to. 이끌어다가 위로 가서 이렇게 탁 갖다 놔요. 그죠? leading up to. 어디로? those moments. 그 순간들. 그러니까 승리의 순간이겠죠. 승리의 순간. 자 승리해서 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지만 뭐예요? 이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결국에는 leading up to. 승리의 순간. 이것. 이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도 원래 뭐 lead up to. lead up 하면 뭔가 이끌다. 뭘로 인도하다. 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 볼 때 뭐 했었어요? 그냥 따라따라. 어떤 years of preparation. 어떤 years.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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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어떻게 하는? leading up to those moments. 그죠? 그냥 차례차례 그려가시면 돼요. 할 말 던지고 따라온 거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맞아요. 우리 정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정말 상 받고 이런 거 보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거는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하신 분. Marilene Vaas Servant라는 분이 얘기했대요. says. 말했습니다. A few people. A few people. 몇 안 되는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will be. 앞으로 존재할 거래요. 어디로?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 At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에. By love. 행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상황에 딱 있으면 그때 오어요. 운이 좋으면 딱 성공하겠죠. 운에 따라서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있으면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뭐래요? A few people. 많지 않대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운에 의해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는 a few people이지만. most.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win. 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요. 동작. 이겨요. 어떻게 하므로? By building. Building. 만듦으로써. 빌드하면 만드는 거죠. 뭘 만들어? Th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로 themselves. 만드는데 올바른 장소로. 스스로 올바른 장소로 만들어내. 그리고 and. 그 다음에 spending. 써요. 써요. 뭘 써요? 뭘 써요? A heck of a lot of time. A heck 하면요. 원래 heck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hell. What the hell 할 때 이거에 약간 순화된 표현. 순화되봤자 안좋은 말이에요. 순화된 말이니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근데 원래. 그죠. hell 하면. What the hell. What the heck. 이런 젠장책이라고. 이런 의미죠. 근데 얘가 아주 그렇게 안좋은 말은 아니고. A heck of 하면은 그냥 뭔가를 강조할 때 써요. 강조. 뭔가를 강조할 때. 여기 a lot of 있지만. 더 강조. 정말. 지지리도 많은 시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뉘앙스. A heck of a lot of time. There. 그곳에서. 그곳에서. A heck of a lot of time. 정말 지지리도 많은 시간들을. 네. 보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운으로. 운빨로 가지고.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A few people. 소수의 사람들만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기는 사람들은. 이런 right place를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어.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승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 다짐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Today. I'll prepare. 나는. 준비할 겁니다. 뭐 하기를. 뭐 할 거를. To win. 앞으로. 이길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알려드리니까. 패랑도 잊혀줘서. 여기 있고요. 자. 요점이 뭡니까. 오늘 명언은 뭐랬어요. 이게. 어. 내가. 잘하겠어. 내가 승리하겠어라는. 의지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뭐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뭔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지. 의지는 다 갖고 있다. 나 성공하고 싶어. 돈 잘 보고 싶어. 영어 잘하고 싶어. 의지는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뭐다 중요한 건.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승리자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뒤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요런 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 보면. 영어 막. 연예인들이 뭐 영어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사람 주변에 딱 있으면. 와.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그런 이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고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으신 거. 정말 영어 고수가 되기 위한. 첫 걸음. 내딛으신 겁니다. 매일매일 들어오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지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는. 네. 그러신 분들이라니까. 정말 한번. 칭찬을 더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칭찬을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장소를 좀 덧붙이면 뭡니까. 그렇죠. 오늘 내용을. 꼭 한번 녹음해 보시면서. 여러분껄로. 만드는 시간까지 가지시면. 훨씬 더 도움될 거라는 것도. 네. 강조를 통달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합시다. 알았죠.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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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